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창 킹썕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은 하트 하트 평온하죠? 하트 링글더신 하트 링글더신 네 칼라 먼저 회색 회색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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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검정 검정 예 지금 4가지 칼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품질 디자인 다른데 같은데 칼라만 좀 다르다는 것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걸 지금은 이거는 옷을 입힌 상태 예 opp이 포장이 되어있죠 그래서 옷을 입힌 상태 예 한가지 칼라 예를 들어서 오토 한가지 칼라 열걸레 묶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구매된 나는 아소트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예 아소트 믹서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 마네킹 하면 여러분의 발로 가정하고 여성 겁니다 예 여성 마네킹 예성 발로 가정하고 그러면 여기다 실제 한 켤레 신호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마네킹을 여러분의 발로 가정하고 보십시오 네 멋있죠 예쁘죠 하트 링글 예 줄이 들어갔다 해서 하트 링글 다시 칼라 검정 뒤꿈치는 실리콜이 다 부착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칼라가 짙기 때문에 선명하게 잘 보일 겁니다 예 이렇게 예 실리콘이 부착이 되었습니다 뒤꿈치 벗겨지지 말라고 그리고 칼라 검정 네 신음은 이렇게 완벽해집니다 국산입니다 예 품질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안 벗겨지고 그리고 멋있고 예 국산 네이버 검색창 긴 싸게 뒤로 오십시오 그리고 구경하십시오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십시오 네이버 검색창 긴 싸는 다시 한번 검정 품질은 품질 디자인 같습니다 멋있죠 돌망돌망 하곤 하트의 쓰레인 앵글 다 보이죠 인기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것은 좀 보편적으로 제철에 아니면 지금부터 아주 인기껏 좀 찰나가는 것 중점대로 방송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정 그리고 옷 디자인 품질 모두 덥고 국산이고 색상 컬러만 조금 다르다는 것 네 검정 네 검정 네 지금 옷을 입힌 상태에서 아주 품이 있어요 여기는 예 진열할 때 판매할 때 걸어놓도록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색 이렇게 무조건 한 가지 컬러의 열클래식 묶음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다양하게 네 실증이나 한 가지 컬러는 실증이나 컨트롤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골로를 신고 싶을 때는 구매전 아스톨트 가능하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직접 네이버 검색창 킹사업에 들으시면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이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에 드신 것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칼라 지금 네 가지 칼라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른 클라스가 있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나체 상태 옷을 벗긴 상태니까 너무너무 또렷하게 선명하게 잘 보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상태로 판매를 하게 되면 손님들이 안 가져가요 그래서 이 공예주범 OPP 그리고 박스 쪼가리 이게 공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대도 앞으로 좀 참고하겠으면 좋겠는데 팔려질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더 추가하면서 포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더 또 그 포장비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거는 모두가 말씀 안 드려서 잘 아실 거예요 어차피 신으려면 이 옷을 벗겨야 되잖아요 저 포장된 상태로 못 신잖아요 그런데 오로지 모두가 다 포장을 원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팔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본의 아니게 포장을 해야 된다는 거 네 보시죠 설명하고 네 면입니다 국산입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사 명칭 예 명칭이 하트 링글더신 하트 하트 링글더신 뒤꿈치 실권 돼 있다는 거 예 이것 역시 앞과 뒤를 좀 보강을 했습니다 좀 실용적이라 덜 떨어지라 그래야 여러분이 좀 더 좋지 않습니까 쉽게 떨어지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좀 보강을 했고 안 떨어진 부분은 보강을 안 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킹사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신으면 이 모습이 나옵니다